이번 시간에 로그인 기능을 또 구현을 해 봐야죠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id는 egoing7777 gmail.com 111111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Passport.js에서 일단은 PassportUseLocalStrategy에서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SerializeUser를 통해서 식별자가 전달되고 DeserializeUser가 페이지마다 호출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걸 볼까요? 우선 여기서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값이 채워져서 들어오겠죠 유저네임은 이메일일 것이고요 이메일인데 유저네임이니까 좀 이상하니까 저는 유저네임이라고 돼 있던 코드들을 이 세 부분이네요 이메일로 바꿀게요 좀 더 의미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auth data 이거를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버려요 저기 있는 auth data 대신에 우리는 실제로 사용자가 회원 가입한 다이나믹한 데이터에서 읽어봐야죠 db get users에서 find 어떻게 이메일이 이메일이 여기 있는 이메일은 property의 이름이고 이거는 들어온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value 이렇게 해서 값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password password 해서 user 값이 들어오는지 그런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유저가 있다면 로그인이 된 것이고요 유저가 없다면 로그인이 안 된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로그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로그인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는 뭐가 안 됐는지는 그냥 구분하지 맙시다 여기에서 이만큼을 아예 지워버리고요 incorrect user information 로 바꿉시다 좀 심플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전달할 때 serialize를 시킬 때 auth 데이터가 아니라 user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제가 될 텐데 해볼게요 로그인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serialize user가 됐는데 시간 차이가 또 생기네요 원래는 serialize 유저가 된 다음에 바로 디시리얼라이즈 유저가 떨어져야지만 로그인 된 상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serialize 까지만 되고 디시리얼라이즈가 안 됐는데 그 원인을 못 찾겠어요 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진도는 또 진도대로 나가야 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서 쓱 하고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전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놓친 게 있는지 파악이 되시거나 아니면 제가 뒤에서 찾게 되면은 이제 그 보강을 합시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볼게요 저는 미리 이렇게 값을 입력해 놨어요 귀찮아서 자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로컬 스트라이티지 나오고 시리얼라이즈 유저 나오고 아까 여기서 딱 끊겼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못 찾았고 디시리얼라이즈 유저가 유저가 되면서 로그인 된 상태가 되었고요 다른 페이지에 가도 이렇게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